할머니랑 대화해야 되는데. 배우긴 해야 돼, 벤트리아. 영어가 제대로 안 배우는 게 이거 아파 탓이야. 바꾸자, 바꾸자. 뭘 바꿔요? 아빠가 여기 밑에 앉을게. 줄은 니네 애들은 하면 안 돼. 일부러 아파서 대학교. 감독님한테 부탁할게요. 이거 부탁할게요. 애들은 틀리면 그때만 내려주세요. 오, 역지사지 교육법. 아빠가 아프면 좋아 안 좋아? 1번 안 좋아. 안 좋지? 아빠 머리에 헬멧도 없어? 응. 엄마, 했다. 감독님. 왜 갑자기 뭐야? 예수야, 예수야. 아, 잘한다. 바꿨어. 자, 알았어. 파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짠짜라란 짠짠. A, B, C, D. 일라, 암호, 일라, 암호. 아, 배틀이 너무 웃겨. 자, 하나, 둘, 셋, 넷. A, B, C, E, F. 일부러, 일부러. 폭수다. 애플이야, 애플. 재밌죠. 우리도 재밌는데. 하나, 둘, 셋, 넷. A, B, C, D, E, F. 야, 인마. 야, 인마. 야, 인마. 야, 인마. 니 차례였잖아. 아, 배틀이 너무 아파. 아빠, 아빠 무서워? 엄마. 아빠 데뷔 나가. 아빠 데뷔 나가. 아쉬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빠 없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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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제 휴신을 자극했어. 엄마, 엄마. 어머, 어머. 아휴. 아빠 데뷔 왜 그래. 아빠 데뷔 왜 그래. 아빠 데뷔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영어 못 사. 영어 안 할 거야? 영어 안 할 거야? 영어 안 할 거야? L, B, C, D. L, B, C, D. E, I, D. E, I, D. E, I, D. E, D, K, L, M, N, O, B. 과연. 과연. 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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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아이. 다 왔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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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다 왔었는데. 야.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 방법도 실패했습니다. 괜히 선생님 있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너네. 거기 가야겠다. 어디? 자, 일단 빨리 준비해. 가자. 우리 재밌는 데 가나 봐. 여행 가나? 나 그거 갖고 와야지. 영어 있어.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강식. 누룽지, 쨸리. 먹을 거면 잔뜩 챙기네요. 안 돼. 아빠 나 더 해. 어디 갔어. 봐봐. 다 있어? 어. 자, 윗돌이 입고 가자. 어디 가는 건데? 재밌는 데 갈 거야. 왜? 쟨. 쟨 입으세요. 쟨. 자기만 안 입어? 일단 이거 입어. 자, 손. 감사합니다. 옷 안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아주 멀리 가는 거 아니라서. 어디 갔지? 이리 와. 슬리퍼 신자. 슬리퍼? 아빠 운동은 안 신어? 이거, 이거. 나 이거 신고 싶어. 아, 그거 안 신으면 돼. 그냥 편한 신발 신어. 아직 날씨 추운데. 자. 어디 가는데? 자, 나가자. 아빠도 외출복은 아닌데? 근데 밖에 나오긴 했어요. 어떻게 했어? 야, 잠깐만. 아빠. 집 뭐 안 가지고 왔어. 잠깐 있어? 비행기 타는 거 아니야? 나나 뭐야, 가야? 그렇게 멀리 간다고? 야, 영화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야, 가야해. 노노노노노노논. 예스놔, 예스놔. 예스놔일 줄 알아요. 아니, 그것만 하면 나나한테 못 가. 예스놔밖에 안 하면 못 가. 자, 들어와! 자, 들어와! 응? 왜? 도착했습니다. 왜, 왜, 왜 들어오는 거야?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고요? 왜 들어오는 거야? 왜, 왜 들어오는 거야? 왜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 왜? 나 가고 싶을래? 지금 왔잖아. 아, 가고 싶어. 갔다 왔다 했잖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 들어오세요. 재밌는데 왔어. 자, 문 닫는 순간부터. 내가. 네가 아는 세상은 그 판이 달라지시지. 그 판이 달라지시지. 그 판이 달라지시지. 잠시 후. 아주 빨리 얘기하라. 그래, 그럼 그래, 해. Do you speak Korean? 그래, 그래, 그래. 과연 벤틀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웰밍서스가 도착한 곳은 바로 영어마을 샘타운이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영어 체험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의 왜 가요? 아빠가 원어민인데 원어민 선생님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쉴 거다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바로 식은 축 먹기. 와, 원어민 샘 아빠가 만든 영어마을이에요. 아빠가 우주인인데 쌤 아빠 재능 육아 중입니다